자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희는 2층에 있는 아드로 컬렉션입니다. 스페인 아드로 사는 1950년대 창립화의 고전적인 모티브와 동화 속 주인공들을 주제로 한 다양한 소재의 인용률을 출판해 전세계에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. 처음엔 신데렐라 도착이고요. 두 번째가 자동차와 연인 세 번째가 수중여행 네 번째가 여름장미 다섯 번째가 나는 동키호테 여섯 번째가 정원에서 차를 마시는 새여인 마지막이 여우사냥입니다. 이곳 아드로 컬렉션도 나름대로 의미가 좀 있어가지고 저희가 괜찮을 것 같고요. 계속 이 전시실을 좀 이동을 해가지고 이쪽에서 이제 그 좀 더 보여드리게 되면은 이쪽에 이제 매직이라든가 독단항아리, 그 다음에 담다 이종주 작품장, 우리나들목 해서 쭉 같이 본마디 죽세트, 해청작, 북화문, 접시 해가지고 쭉 해서 같은 곳에 연결이 많이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이쪽으로 해가지고 같이 있으면 세계명품 도자기도 같이 있으니까 한번 탐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